자, 갑시다. 이어서 풀게요. 자, 주형재료가 아닌 것은 우리가 주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하라고 했다 알았지? 그치? 모형이 있고 주형이 있고 주물이 있댔지 그치? 나무로 만든 내 손이 뭐지? 내 손이 너무 복잡하니까 손꼽도 이르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만든 손이란 모형이지? 이 모형을 모래틀에 쳐봐서 넣었다 뺐다. 빈 공간에 있는 모래틀이 뭐지? 주형이지? 빈 공간에 있는 모래틀이지? 그게 뭐라고? 주형이지? 그럼 빈털의 샘물부 응고대 주형틀 깨 그럼 응고된 제품이지? 응고된 손 샘물이 응고된 손이지? 그럼 결국 이게 제품이지 이게 맞지? 그럼 주형을 대해서 물어봤잖아 그치? 그래서 모래를 우리 뭐랬지? 주형사 라고 했잖아. 주형사 해보자. 그러면 모래만 가지고 사용하니까 잘 안 뭉쳐지더라 그치? 그래서 정결제를 사용하는 게 뭐가 있다고? 점토가 있지 그치? 대표적인 주강의 정결제가 뭐지? 벤토나이트. 정결제 역할 한다고 했지? 점토 있고. 그 다음에 규사가 뭐지? 모래다. 규사의 종류가 모래야. 규사가 모래의 종류야. 그 다음에 분리사는 뭐지? 분리사는 이 샘물하고 분리가 잘 되도록 불행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사니까 모래의 종류인데 샘물이 들어갔을 때 그 샘물과 절점 접하는 부분은 나중에 떨어져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딱 달라진 부분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분리사다 알았지? 샘물과 절점 접촉되는 모래 부분. 그걸 뭐라고 한다고? 분리사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습괴석은 아니지. 습괴석 코커스는 기억나면 어디서 해야 돼 이거는? 우리 용광로에 뭐지? 습괴석 코커스가 뭐지? 연료겸 한 언제로 사용했잖아 그치? 연료겸 한 언제로 사용되는 거지. 아닌 것은 어느 거지? 습괴석이다. 습괴석은 용광로에 들어갈 때 철광석 넣고 뭐하지? 습괴석과 코커스는 뭐지? 습괴석을 넣어가지고 연료겸 하는 자로 사용했잖아 그치? 4분입니다. 여러 장의 강, 밖, 판을 겹쳐서 그러니까 강으로 된 얇은 판을 겹쳐서 부채살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모은 것으로 틈새 삽입에 측정하는 기구는 이거지? 틈새 게이지, 시그니스 게이지, 간극 게이지 같은 말들이다. 답은 뭐지? 틈새 게이지. 이거 시그니스 게이지 같은 말들이 많아. 간극 게이지.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될 게 뭐냐? 이 와이어 게이지가 있어요. 이게 와이어 게이지인데, 와이어 게이지는 와이어의 지름을 적정할 수 있고, 이 위에 부분은 뭐 할 수 있겠지? 두께도 측정 가능하다, 알았지? 이 와이어는 와이어의 지름도 측정 가능하고, 또 뭐다? 이 위에 부분에 벌어진 부분을 넣어가지고, 여기는 솔랑 들어가, 여기 솔랑 들어가, 뻑뻑하게 들어가, 안 들어가, 이 두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와이어 게이지는 철사의 지름도 측정할 수 있고, 어떤 박판의 두께도 측정할 수 있는 게 와이어 게이지다, 그죠? 자, 됐지? 그래서 답은 틈새 게이지고.